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엄청난 일을 지금 꾸미고 있는데 이른바 개딸들이라고 이재명의 강성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개딸들이 사실상 모든 당무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혁신작업을 말이 혁신이지 사실상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그랬더군요 개딸들이 민주당에서는 최고 존엄이나 마찬가지다 개딸들을 최고 존엄의 자리로 올리기 위한 그러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당무감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의 혁신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러분 당무감사라는 게 뭡니까 당과 관련된 당을 위한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 당이 감사를 벌이겠다 이겁니다 감사를 벌이면 당인이 성적표가 나오지요 성적표 안 내려면 뭐하러 감사를 내요 성적표가 나오면 그 성적표를 토대로 해서 공천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당무감사를 할 때 그냥 중앙당 차원에서 그걸 가서 여러 가지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에 가장 많은 점수를 권리당원 투표로 결정합니다 권리당원의 핵심 세력이 누구 개딸들입니다 개딸들이 이 사람 공천 줘 그러면 주고 이 사람은 공천 주지 마 그러면 안 준다 그런 쪽으로 개혁작업을 하게 돼 혁신을 하겠다라는 걸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조는 맞지요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친명계 의원 쪽에서는 이제 이 당원과 지지자들이 공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자 이런 의견인데 반대로 비명계 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총선에서 누구를 공천하고 누구를 속가낼지 사전작업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무감사 평가 항목 중에 권리당원 여론조사 비중을 100점 중에 20점으로 하자 하고 있거든요 다른 항목에 비해서 2배 내지 4배 높은 비율입니다 다른 항목은 당원 당규를 준수했느냐 홍보활동을 했느냐 운영관리에 어떻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권리당원 여론조사 다른 거는 이제 거의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또는 지구당 위원장들 점수가 비슷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차별이 어디서 생기느냐 권리당원 여론조사에서 생기는 거예요 권리당원들 여론조사를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구? 개딸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253개 지역구가 있고 또 47명 비례대표 후보들이 생길 텐데 그것들을 전부 다 권리당원들이 개딸들이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렇게 말했네요 이재명 대표 옆에서 당직을 맡으면서 이재명 수호를 외친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1대1로 만났을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공천 룰은 최대한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마자 혁신위원회 보고서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걸 보니 이제 비명계를 확실하게 속아내겠다는 것 아니냐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로 공천학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개딸들을 등에 업은 친명계의 핵심 세력들이 비명계를 학살하겠다는 뜻입니다 공천학살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룰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꾸어서 그 룰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눈 밖에 난 사람들을 다 쳐내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공천학살입니다 또 이제 이 혁신위원회의 보고서에 보면 당 대표가 궐위가 됐을 때 당 대표가 더 이상 당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데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2개월 이내로 한정하도록 그런 지금 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시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은 또 무슨 뜻이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더라도 내년 총선전에 임시 전당대회를 차려서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라는 것인데 권리당원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전당대회에서 또다시 친명 지도부가 꾸려지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회가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보면 결국은 이재명 1인 지도체제를 영구히 밀고 나갈 그런 안들을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부산시에서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4일 서울에서 주도한 정권 귀탄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 참석하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들 기초의원들 이 선출직들에게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불참 사유서 서식까지 올려놨다는데 3월 10일 오후 5시까지 자필 서명 후 시당 조직국으로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사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당원 당규에 따라 불리익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월 4일 날 서울에서 이재명 대표님이 다 모이라 했는데 거기 안 간 사람들 출석체크 해가지고 사유서 내 그날 정말 부모님이 아주 그냥 위중한 상태여가지고 못 올라갔다든지 또 집안에 무슨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올라갔다든지 아이가 결혼식이 있는데 그날 마침 부산에서 결혼식을 했다든지 이런 사유 말고 골프치다 안 갔다든지 쓸데없는 일 하다가 안 갔다든지 하면 불리익을 주겠다 너는 이제 공천 끝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재명에게 충성스럽지 못한 자들을 속관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부산시당이 부산시당이 우선 총대를 맨 것 같다 부산에는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같은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데 지금 부산시당위원장은 원회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서은숙 서은숙이 부산시당위원장입니다 원회의원장은 대개 현역 국회의원에 비해서 좀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발언권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부산시는 아니다 부산시당위원장이 현역이 아니라 원회 서은숙 그럼 서은숙은 어떤 사람이냐 부산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요 친명계 중에 핵심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당대표가 됐을 때 당대표의 직권으로 최고위원시켜준 사람입니다 서은숙 최고위원 그러니 서은숙 최고위원이 사유서 다 내 누구 지시받고 한 것이냐 이렇게 비명계들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작업들은 또 다른 영역에서 지금 아주 긴장감 높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세상에 살다 살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더니 개딜들이 이낙연 제명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기둥 뿌리에 해당되는 이낙연 전라남도 도지사 했죠 현역 국회의원 했죠 당대표 했죠 총리 했죠 대통령 후보를 했는데 제명시켜라 개딜들이 지금 그렇게 청원을 해서 5만 명 이상이 좋다 좋아요 동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거기에 대해서 공식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영구 제명하라 왜 그러느냐 원래 대장동 사태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제일 먼저 터뜨린 사람이 이낙연이다 대통령 후보 경선 기간 동안에 이낙연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터뜨리고 터뜨리고 했던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표결대 왜 반란표가 31표라느니 38표라느니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미국에 있는 이낙연이 전부 다 진두주의한 것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홍유병들하고 비슷한 행태를 보인다는 그런 비판을 듣고 있는 개딜들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공적을 하나 찍는 겁니다 적을 하나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재명을 옹립하고 밖으로는 공적을 하나 찍어서 그 공적을 쓰러트리기 위한 정치적 에너지를 모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딱 선정한 사람이 이낙연이 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아마 지금 미국에서 어떤 심정일까요 내가 만든 당인데 내가 오늘날 저 당을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개딜들이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민주당 당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이 성남시장하고 경기지사하고 그래서 신경도 안 썼던 이재명이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을 장악을 하든지 그 이재명 대표의 휴아에 있는 개딜들이 전임 대표였던 이낙연을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구재명 이런 날이 오네요 이런 날이 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역적 수배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문재인이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친문 진영을 향해서 체포동의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개딜들이 요즘 분위기는 오로지 한 사람만 빼놓고 오로지 이재명만 빼놓고 모든 곳에 지금 총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영구재명 청원이 오늘 아침까지 5만 1897명 또 지금 징계 대상으로 올라있는 사람이 있죠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 지금 오늘 아침까지 6만 7291명 출당시켜라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 이재명한테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개딜들이 보기에 얼마나 믿겠어요 출당시켜라 박지현 출당시키고 이낙연 연구재명하고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⑤ 아멘 Bush